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양구 누적 확진자는 719명으로 전날보다 14명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철원 6명, 강릉 3명, 양구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춘천과 원주, 정선 등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19명이며 이 중 225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 중 습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동 지역 시료 습도가 30%대로 매우 건조하고 빛 또는 눈 소식이 없어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영서 지역도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7일 밤부터 8일까지 영동 지역에 초속 8에서 14미터의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화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플라에 강원 운항 장려금 60억 원이 다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회는 예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플라에 강원 운항 장려금 지급이 양양국제공항과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되살려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소위원회와 도청집행부 간의 조정을 통해 본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재확산 위기를 맞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저지를 위해 방역 관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역 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에 따라 이달 진행 예정이던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 연찬회와 의원 연구회 워크숍 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 매년 진행하던 도의회와 의회 사무처 송년 행사 종무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인과 회식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담부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주 끝이 났죠. 다행히 수능은 별 탈 없이 끝났는데 원하는 대학 입학까지 수험생들은 아직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조원교 진로 진학 담당 장학사와 전화 연결해서 수능 후 수험생 관리 방안과 앞으로 수험생들을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장학사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이 났는데요. 입시 전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제 도교육청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네, 일단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하루 전인 22일까지 대학별로 대학별 구사가 수시 전형에 따라 면접, 논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면접의 경우에 비대면 온라인 면접이 많이 생겨나서 저희가 대학에서 주관하는 행사하는 대로 면접 진행하는 대로 비대면 온라인을 똑같은 상황으로 좀 재현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10월달, 12월달에 세 차례에 걸쳐서 모의 면접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는 23일 이후부터는 정시와 관련된 대면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대학별 고사의 시험 일정에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코로나19 방역까지도 함께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까요? 일단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학별 고사의는 확진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응시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 일단 건강과 관련된 주의점들을 꼭 당부하고 싶고요.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사회적 거리 단계에 따라서 학교 등교를 3분의 1일 또는 2분의 1로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건강과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지만 특별히 수험생들은 건강을 더 잘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셨고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시 면접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죠. 학생들이 많이 생소하게 느낄 텐데 비대면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학생들이 비대면 면접이라고 하면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없어서 굉장히 좀 편안하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막상 카메라를 보면 시선 처리라든지 또 면접관들은 기존의 면접관들의 역할들이 학생에게 질문만 하는 역할인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질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와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에도 항상 핸드폰을 통해서 녹화한 뒤에 자신의 모습들을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수능 후 남아있는 일정을 잘 치러낼 우리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지금 일단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큰 산을 하나 좀 넘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대학별 고사라든지 정시라든지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서 아직도 많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은 내년 2월 27일까지 일정이 있는 만큼 학생들이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건강관리에 많은 주의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도 강원도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능 이후 수험생 유의사항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원교 장학사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역 축제가 모두 취소된 평창군 역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급감한 실정인데요. 평창군이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 정책을 세웠습니다. 정책브리핑 김선화 기자입니다. 정책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이시균 평창군 문화관광과장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 평창군의 관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평창군의 관광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은 어떤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자체가 벌어지면서 모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여행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당일 여행, 또 단체 여행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렵게 여행을 떠난 만큼 숙박을 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특히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대규모 리조트를 포함해서 숙박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코로나19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숙박 관광객은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저희가 평창군이 청정하다, 안전하다, 깨끗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평창을 대표하는 여러 지역 축제들이 많이 취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요즘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에는 더구나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송어축제, 효성문화제 등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있고요. 또한 지역에 대표하는 5개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특히 12월에 열리던 송어축제와 내년 1월에 열리던 대한민국 축제도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많은 경제가 많이 위축돼서 어렵지 않나 많은 우려는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축제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 또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모두 지금 어려운 시기는 모두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겨나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평창군이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새로운 관광 전략도 세우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얼마 전 언론사에서 가장 찾아가고 싶은 여행지, 자치단체로 우리 평창군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평창군이 현재 관광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요즘 국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또 건강과 위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평창군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특히 숙박 상품을 더 개발하고 또 더구나 읍면별로 산지에 있는 농촌 체험마을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숙박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관광지 방역도 중요하잖아요. 관광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관광지 별로 현재 방역 관리자와 또 책임자를 다 지정해서 매일매일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클린강원 패스포트도 저희가 잘 활용해서 가장 평창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청정하다는 관광지를 더 계속 유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균 평창군 문화관광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책브리핑이었습니다. 춘천 소양강 때문에 막대한 담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바로 한국형 뉴딜의 대표 사업인데요. 대단히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핵심인데 춘천이 디지털 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춘천 소양호. 수면 면적은 여의도의 24배에 달하고 땜에 담긴 물은 무려 29억 돈에 달합니다. 그동안 용수군 국가 수력발전 용도에 그쳤지만 앞으로 데이터 산업의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바로 한국형 뉴딜 정책의 대표 사업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춘천시 동면 일대 75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소양강댐 담수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팜 단지, 친환경 생태 주거 단지를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핵심은 바로 이 소양강댐의 담수를 냉방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계절 내내 영상 7도 내외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담수를 데이터 센터 서버에 적용하면 냉방비를 전기 사용에 비해 7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추산한 비용 절감 규모는 연간 160억 원에 달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환경훼손이 거의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지구지정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지분의 보상이라든가 실시설계인가 수열공급관하고 접속도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공사를 추진하게 돼서 데이터 센터에서 데워진 물은 스마트 첨단 농업단지와 주거단지에서 난방수로 활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춘천은 물론 강원도 차원에도 미래산업의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강원도에서 비즈니스 창출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원천이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이제부터 기업들을 유치한다거나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다만 데이터 센터 설치에서 그치지 말고 흘러가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분석해 가공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남겨진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한 강원 세일페스타를 통해 강원마트와 진품센터, 강원 곳간 등의 매출이 16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말까지 쿵짝쿵짝 강원 세일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할인 기획전과 실시간 방송 판매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닭갈비와 감자, 오징어순대 등 지역 특산품을 실시간 방송 판매한 결과 30여종 5,800여 세트가 완판되고, 강원마트와 진품센터 등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평균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 동참해준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달 중 온라인 할인 이벤트를 추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에 지난 6일 폐장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12일까지였던 시장 운영 기간을 일주일 앞당겨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새벽시장은 지난 4월 말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넘게 휴장하면서 목표액 8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54억 원의 판매를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